준비가 안 된 게 충분치 않습니다. 그럴 필요 없소. 그는 평화. 무슨 말이죠? 네이렐리. 정말 네이렐리. 아니, 최악에서 아직 싸우고 있을 수도. 자, 저에게 학교가 안 되는 것 같다. 나의 피곤이. 여전히. 너의 피곤이. 나의 피곤이. 나는 피곤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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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간 거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기적을 일으키는 자가 확실합니다. 착한 위교의 사람이라면 시험 아니라 교위라고 했겠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내가 강 하루에서 당신을 찾은 것은 요인 아니었어. 나를 당신에게 보낸 것이 그니까요. 아카라트 본인의 도움을 받게 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소 아니, 그의 홀령이라고 해야겠지 신화적인 악을 상대하려면 신화적인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 예상은 했소 아무튼, 메피스터가 무슨 말을 했소? 병원에서 말이오 저를 설득해 영원석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거라고 믿더군요 진작, 이미 그 안에서도 충분히 기간이 더 필요해 참 쉽게도 말하는군 수치심 없는 호기심이란 아름답지 그대가 내 이래를 돕는 걸 돕는 애초에 대악마를 이곳으로 데려온 것은 그 아이였소 공허망금들을 끼운 것은 공허망금들을 끼운 것은 공허망금들을 끼운 것은 이런분이 공허망금들을 Champagne 시간이 더 필요해 준비가 안 됐어. 준비가 안 됐어. 내 일에 해. 이곳은 지금 공간을 좀 마련합시다. 아까르다. 젤처처. 아까르다. 젤처처… 내 일에 공간을 간지 않겠지? 내 일에 뵀 피스 넥? 아까르다. 젤처처처… 그저 주에게 zeros pat고 내 일을게. 아까르다. 아들아 뒤흙 마사스 아카드 아카드 체력 참 멸니 도미 스 스 լ이 림 림 림 림 림 수호자의 은총은 얻지 못했지만 이 심장을 먹으면 자유로워질 거야 타르사리께서 넌 내가 하는 일에 의미가 있느냐고 물었지 그때 했던 대답에 대해 생각을 해봤어 좋은 동료가 있다면 짊어진 짐이 가벼워진다고 했었지 네이렐 내가 있단다 네 곁에 있지 계속 혼자 짊어질 필요는 없어 itting 불법 거 ADP 고 ts бл 으음. 으음. uka. 으아. 으음. 으음. 으. 으. 으음. 을. 으으. 으으. 으으으. 아니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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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